이게 무슨 꽃일까요?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치자나무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음 치자 와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향기가 백합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치자나무꽃 음 많이 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아주하게 폈네요 치자나무꽃 음 향기로운 치자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폈네요 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치자 치자 나무꽃입니다 아 음 이렇게 이쁘게 향기가 발아있는 치자 나무꽃입니다 음 일보치기도 하지만 아주 예쁘게 피네요 음 치자 나무꽃 음 치자 아주 예쁩니다 와 나무도 커요 오래됐습니다 음 치자 나무꽃 아 아 아 아 아 아 예뻐요 아주 깨끗한 음 잎이 와 여섯 개 음 꽃받침이 여섯 개 하얀 꽃수수리 하 노란 꽃수수리 들어있습니다 와 와 여기도 많이 멀려있네요 와 이렇게 꽃이 이쁘게 필지 몰랐네요 음 치자 나무꽃 음 아 여기 밑에 있는 꽃도 더 이쁘네요 음 와 여기도 이쁘 꽃 치자 나무꽃이 뻘짝 피었습니다 흠 치자 나무꽃 와 오 너무 예뻐요 하얀 뭐해 흠 흠 치자 나무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흠 하얀 아 예뻐요 예쁜 치자 꽃 오늘은 치자 꽃을 소개합니다